우리 혜진이한테 잠깐 시간을 좀 줘야 돼. 그래서 옆에 있는 언니가 우쭈쭈 많이 해주네, 다 알아서. 잠시만요. 언니, 천천히 하세요. 가볼게요. 혜진아, 근데 이거 사이드 미러. 사이드 미러. 아니. 아니, 세상에. 제 차는 자동으로 펴주거든요, 그래서. 레츠고. 오케이. 네. 네, 백미러도 저거 됐어요? 아, 백미러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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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뭐야, 앞에만 보고 하려고 그랬어? 조심. 여러분 알지 않을까? 오늘 안에 갈 수 있나, 이거? 어, 잠깐만. 불안한 것 같다. 레츠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디제이 누가 하실래요? 제가 할래요. 오케이 오케이 그거 중요하지 첫 번째 선곡은? 성하야 우리 그거 듣자 뭐 들을까요? 해지 이번에 노래 나왔어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거 들어야지 다 들었어 안 들었어? 아 이미 들었어 너 오는 게 들은다 너 그래서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비밀이야 죄송합니다 가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몸에 맡겨 하나 진짜 이뻐 이날 날씨 진짜 좋아 날씨 잘 골랐다 날씨 너무 좋다 뜨거워서 물에서 여기 좋아 밸런스 게임 할래? 재밌겠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? 이거 어떻게 해? 아... 언제 밸런스... 밸런스 게임이 뭐지? 알죠 알죠 그렇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언니가 아는데 내가 모르면 자존심 상해 하하하하